야 같이 가! 너네 저번에 학원 끝나고 같이 갔던 남자애 기억나? 아 그 노란색 껴복이 떤? 응 걔는 왜? 걔는 좀 신경이 쓰이는 거 같아 좋아하는 거야? 너 걔랑 초딩 때부터 친구라며 응 걔는? 걔는 너 좋아한대? 걔가 그런 걸 어떻게 아냐? 어떤 거 같아? 밤에 카톡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밤에 카톡 많이 하면 끝난 거지 그런가? 하수씨 갔다 올게 배고프다 나도 어? 뭐지? 왜? 벌써 5시야 어? 30분 밖에 안 지난 거 같은데 넌 왜 항상 멋대로야? 내가 뭘 아까도 혼자 훌쩍 가버리고 그래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건 나랑 나연이랑 쫓아왔으니까 그런 거고 야 원래 서영이가 그렇잖아 너도 앞으로 말 좀 하고 다니고 너랑 이제 더 못 다니겠다 같이 다니지 마 그럼 너 끝까지 이럴 거야? 너가 같이 못 다니겠다며 그래 앞으로 나 아는 척하지 마라 그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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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우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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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배고프라 야! 어제 여자친구 생겼다고 응? 벌써 폭탄당해 근데 어제 나한테 갑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축하해 되네 뭐 진짜 의욕다 알면서 일부러 오르는 거 아니야? 야, 안 되겠다 매운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근데 나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순한 맛으로 야, 난 매운 게 아니잖아 그냥 중간 맛으로 먹어 야, 난 매운 게 아니잖아